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이 복음이 전파되어가지고 교회가 섰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환란과 박해가 오죠 그래서 환란과 박해가 오니까 흩어졌는데 이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땅 끝에 가서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올을 불러서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불러서 쓰는데 사올의 회심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이제 로마까지 가서 쓸 사람인데 사올을 딱 부를 때 보니까 사올은 완전히 적 그리스도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박해자 중에 박해자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죽일 때 그때 증인이고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맥세계에 가서 이제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체포명령 공문을 받죠 그래서 이제 다맥세계로 열심히 가다가 다맥세계 근처에서 이제 예수님 나타나셔요 그래서 사올어 사올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나는 해가 임하죠 그래서 이제 사올이 일시적으로 밝은 광명을 받기 때문에 이제 쓰러져서 낙마했다 그래서 이제 엎어졌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올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눈은 뜨지 못하고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다맥세계에 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올이 회심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회심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죄를 깨닫아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이 변하고 이제 이거를 전체를 다 해서 이제 회심이라고 해요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고 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올이 이제 회심을 했다라고 할 때 회심하면은 이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뭔가 하면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올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지금 사올이 이제 눈은 보지 못하지만 손에 이제 이렇게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끌려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이제 이 환상이 임해가지고 가서 사올 찾아라 기도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서울이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기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예배 예배 그러니까 자기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잖아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을까 자기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자기한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고 세상 시끄럽게 하는 그런 우두머리인 줄 알고 이랬는데 지금 예수가 멀쩡히 부활한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자기 회개하죠 스테반 집사를 내가 왜 죽였지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을 왜 내가 잡으러 다녔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가 한 일이 전부 다 잘못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기가 회심해가지고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눈은 언제 뜨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에게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떻게 벌어졌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옆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회심하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게시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회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주일이 달라지게 되고 예배가 달라지게 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물질로 섬길 때 달라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순위 정말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자본주의 물이 먹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대로 가면 행복하지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사회주의 하라 그러냐 김정은이처럼 하면 더 망해요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하라 했기 때문에 전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밥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범사, 생활이 반듯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몸도 잘 다스려야 돼요 몸은 내 몸이 아니라니까 먹든지 맞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 용도로 써야 된다 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몸을 그러면 비교적 우리 몸이 거기에 맞게끔 잘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120살까지 멀쩡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귀하기는 거예요 그것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는데 왜 경관치가 않느냐 그거는 변화가 안 된 거지 내가 정말 회심했으면 하나님 앞에 첫째 하나님 그 다음에 주일성소 그 다음에 예배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다위시의 골리아스를 이길 때 만군의 여와 이름으로 나갔죠 옛날 같으면 그냥 막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주지 않으시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딱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면 진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회심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거기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께서 사올이 있는 데 가서 안수하라 했거든요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올아 주곤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올을 그럴 때 사올을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 사올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사올은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죠 그러니까 여기 아나니아는 다맥색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름대로 굉장히 신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올이 원래는 이거 아나니아 잡으러 온 거거든 그럼 아나니아는 뭐예요? 지금 사올이 왔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박해자고 난폭하고 포악한 사람이고 그런데 주님 내가 거기 갔다가는 큰일 나요 내 발로 경찰한테 가서 나 잡아주세요 라고 경찰한테 찾아가고 그럴 마음은 내가 없어요 라고 아나니아도 그거를 굉장히 경계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지금 여차여차에서 사올이 이렇게 눈을 못 뜨고 있는데 네가 가서 앉아야 될 것이고 이 사올은 내가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보금전화나 도구로 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믿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만나면 안 되는 관계예요 여기는 잡으러 온 거고 여기는 아나니아는 사올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하니까 이제 가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올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그게 예수님 때문에 사올을 잡으러 다니는 남복한 막 들깨 내지는 막 성난 멧돼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이제 형제 사올아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에요 사올 형제 이렇게 하니까 사올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의 감동이겠죠 내가 이렇게 꼬꾸러졌는데 내가 알던 하나님은 다 잘못 알았구나 내가 내가 알던 예수님은 다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해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정과가 있잖아요 시대반도 죽였지 지금 여기 온 것도 분명히 증거가 있다니까요 대제사장의 체포 명령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은 너가 하는 걸 보면 넌 여기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는 대접을 받아도 사실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 사올아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니까 사올이 얼마나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까 그리고 사올도 이 형제들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죠 이제 거기서 함께 먹고 형제들하고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 한 형제의 사회로서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심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고 나면 세상 친구가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우주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만나자 그러면 나가긴 나가요 술 친구가 술 한 잔 해 그러면 글쎄 나는 술이 별로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면은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쪽에서도 눈치챘어요 이 친구가 뭐 좀 이상한데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가 본데 이거 좀 옛날하고 다르네 해가지고 아니 그거 부르지만 이제 이런 식이 돼 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사귀는 사람 편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뭔가 새로운 나하고 통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굉장히 나를 잘해주고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보더라도 알긴 아는데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하고 오래 있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회심하고 나면 교회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 안에 있는 예배는 1시간이에요 근데 진짜 회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잘 안 가요 교회 주변을 빙빙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수 먹으면서 사랑의 예찬을 나눕시다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갈비도 있어요 그 집이 안 가요 거기서 국수 먹고 수사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뭐 어떻게 했어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어 근데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믿는 사람하고 있는 걸 부담스러워합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있는 게 부담스럽지 그게 그런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도 찾아가게 되고 교회 성도들 사랑의 애찬에도 같이 가게 되고 그리고 누가 아프대라고 하면은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가서 문안도 하고 격려도 하고 내가 우리가 말하는 신방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믿는 형제들 사람들하고 관계가 회심하게 되면 정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안 바뀌으면 뭐냐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뭔가 변화되다도 아직도 변화가 덜 됐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나아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게 처음부터 보이는 건데 처음부터 보이는 건데 처음부터 불신자 구덩이 살면서 어떻게 교회가 따뜻해지게 되고 교회 성도들이 반갑고 그게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요 안 올 수가 없죠 그런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변화를 말하는데 본문 2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이렇게 안술하게 되니까 그 사올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떨어져 나가면서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시력이 금식기도도 끝나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딱 하는데 즉시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뭐 한 달 가고 두 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시력을 회복하고 이제 금식하고 나서 좀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이렇게 즉시로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에 아주 그 며칠 사이에 사람이 전혀 달라졌죠 그 다음에 회당에서 회당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가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거기 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는 그 자리에 거기 갔는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러 간 거야 그 회당이 그 다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전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핵석에 달려올 때는 씩씩거리고 달려왔죠 입에서 막 기미나면서 그래서 거기 정오쯤 되는 해가 빛나는데 더 밝은 빛이 들어와서 서울이 쓰러지잖아요 그걸 보면 그 당시에 정오라고 그러면 더운 지방에는요 점심 때 쉬는 시간이 있어요 공식으로 공식으로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동도 안 하고 이런 거예요 왜? 덥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울은 어땠어요? 남핵석에 가는데 쉬는 시간도 없어 그만큼 믿는 사람이 미운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빨리 가서 잡아 족차야 돼 그러니까 막 덥든 말든 간에 땀을 뻗뻗 흘리면서도 쉬지도 않고 막 달려가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기세로 지금 바울이 여기를 달려왔다고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야 근데 지금 딱 돌아서 가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거지 그 전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완전히 이단의 개수다 이거는 쳐주게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삼중으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장소에 가서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 장소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지금 회당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얘기가 지금 거꾸로 된 겁니까?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 아니야 이거를 하러 갔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아라고 하잖아 여기 보면 놀라고 또 놀라고 놀라는 것들이 지금 삼중으로 겹쳐 있어요 삼중으로 겹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제일 먼저 한 게 이겁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형제여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거를 말하면 이 사람 회심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거를 끝내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나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았어요 너 구원 받으세요 나 예수 믿으시고 행복해요? 너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는 거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다 같이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내가 막 이렇게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논문을 써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박사가 된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안 해 우리가 아이들이 말 처음에 딱 대부분 뭐 합니까? 욕부터 하는가? 그런 아이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엄마 아빠잖아요 제일 간단한 게 엄마 아빠인데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거니까 지가 생각나고 말 배운 거 중에는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겠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논문을 씁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해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요 그냥 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뭔가 회심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안개 속에 있거나 아직도 이 사람 반신반의하거나 뭔가 제대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진짜 변화가 됐으면 예수님 없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니까 아니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진짜예요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이겠죠 증거하는 생활 예수님을 드러내는 생활은 정말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걸 왜 했을까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할 때 딱 그겁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 했는데 예수님 부활한 게 맞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고 그러니까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님에 대한 그건데 예수님을 정말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안받고 우리가 사망해서 건진받아 되었고 이제 마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백성이 아니라 광명한 백성이 되었고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얻은 것이 지나가다가 식당 가지고 카드를 결제했는데 딱 보니까 천 원이 더 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왜 이게 천 원인데 이천 원이 붙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그랬더니 아 미안해요 그러고는 천 원짜리를 주더라고 요즘에 식당 가면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일은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잘 안 되는가 봐 뭘 잘못 봤는지 하여튼 간에 공기법 하나가 천 원인데 이천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천 원인가 그래서 난 별로 따질 마음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영수증을 주는데 그러죠 그건 이상한데 그랬더니 얘가 막 겁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때문에 취소하고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막 거기 통을 열더니 천 원짜리 구개구개한 거 있지 왜 그걸 막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 천 원짜리 돈 더러운 거 내가 받기도 싫은데 미안하다고 막 그래도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 받아왔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수임을 증가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가 안 됩니다 별거 아닌지 지금도 막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보면은 진짜 웃기는 뉴스들도 많아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연예인들 막 얘기 나오고 막 운동선수 얘기 나오고 손흥민 작년에 잘했는데 오래전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그 기사만 보다 또 안 나온 날이 없어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칠 것 같아 좀 못하면 못하는데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왜 꼴을 먹느냐고 기사가 나오고 정치 안한 사람들도 막 그럽니다 뭐 한마디 하면 막 나오는데 항상 옳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은 덕 안 들은 덕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하러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나까지 가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게 진짜냐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 절대 진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딱 경험하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혀는 예수야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예수는 죽었고 예수는 이단이고 신성 모독이고 이 별보로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딱 생각했는데 그게 딱 깨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천 원짜리 아닌 거예요 구겨진 천 원짜리 아닌 거예요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바리세인으로 살았고 유대교에 헌신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하면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드러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나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시시한 것 같으면 그냥 했다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근데 이거는 진짜라고 이것만큼은 영생이라고 이거는 영원한 빛이라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웃성했던 그 사건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맞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뒤집어 놓은 순간에 너무나 쓰레기 같은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입담을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누워서 침뱉나가 똑같아 교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이거를 입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은 사실 내놓을 거 없잖아요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에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를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정치하는 사람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막 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교회가 뭐고 예수님이 뭐고를 내가 진짜 알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마음속에다 이렇게 숨기고 있냐고 숨길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즉시로 회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라고 입 좀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바울이 사울이 변화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리스도가 맞구나 증거하게 되는 거죠 자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맥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막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어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는 이제 뭐 흐지부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울은 기세가 점점 더 세지고 더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 확 잡아갔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예수를 증거하는 편에 서서 저러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 어떤 그 사울이 이렇게 점점 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큰 그릇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다맥세계에 잡으러 갔다가 다맥세계를 발끝 뒤집어놨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1차선교, 2차선교, 3차선교, 4차선교 하면서 나중에 순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릇이 큰데 이 바울의 그릇이 큰 거는 또 한편 이런 겁니다 옛날에 너무나 험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전도나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고 그 예루살렘에도 뭐 이렇게 있는 둥 만둥 박해를 한 게 아니라 아주 드러내놓고 박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람이 극적인 어떤 회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술 주쟁뱅입니다 뭐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뭐가 됐냐면 마약하지 마세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코미디언 2주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 이분은 담배가 그렇게 나쁜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폐암이 걸려서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금연 이런 홍보대사 그런 걸 했어 아 이게 그렇게 나쁜지 나 몰랐다고 사실이 그래요 이거 안 알려주면 잘 몰라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폐암에 연결이 많이 되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그 받은 것 중에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막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버림받은 사람은 예를 들면 또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크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고아원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부모가 있더라도 고아원에 맡겨져서 버려지면 고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먹고는 살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어렵고 나중에 나이가 차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나오게 되면 사회에서 발을 디려놓을 수가 없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아 출신 중에도 보면 그 사회에 와서 적응해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거든요 고아 출신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성공하면 그런 사람도 일부러 갔다가 직원으로 서기도 하고 이렇게 뭐 카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또 나름대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도요 악질적으로 놀수록 전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악질적으로 놀수록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됐어 그럼 그 사람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했어 과부의 두렵던 거예요 과부의 두렵던 너무나 생활이 어려웠어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서 이제 자기가 경제적으로 회복해서 생활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간증이죠 자기 간증이죠 그게 그칠 수가 없어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죄인의 괴수면 죄인의 괴수는 차라라고 해서 갖다 버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구원만 시켜줘도 너무나 고맙잖아요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사도의 지급을 맡겼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사람으로 쓰게 하시니까 고맙다고 그래서 이 사울은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잔이 너무 큰 거예요 조금 하다 말겠지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야 다맥색 발칵 뒤집어 놓고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 같이 또 예루살렘 발칵 뒤집어놔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자기가 지금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나타나가지고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잡아주기를 하니까 다 서로 피신하잖아요 다 서로 피신가 있으니까 안대역으로 불러가지고 다시 안대역에서 바나바하고 같이 사여가다가 이제 1차 성교, 2차 성교, 3차 성교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하게 되죠 끝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왜 우리가 회심했느냐 왜 전도 못하느냐 받은 바 은혜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회심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회심했다 하더라도 증거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김 빠진 거예요 김 빠진 거예요 김이 쭉 빠져가지고 땡땡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게 땡땡하려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했던 거를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배고팠을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읍시고 주님께서 굶어죽게 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내가 먹고 산다 생각하고 은혜다 생각하고 사람의 몸이 그렇잖아요 내가 생명 가지고 건강하고 살면 하나님은 은혜예요 죽는 사람들도 부지게 많고 사고나는 사람들도 부지게 많아요 잘 관리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있는 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그게 땡땡하잖아 은혜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증거가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더 크게 나오는 거고 더 멀리 가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증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증인의 반여를 쓰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변화되고 나서 그 성 프란시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거기는 부자 집 아들 상인 그게 지금으로 하면 재벌 재벌 뭐 구멍가게 사장이 아니라 굉장히 유산도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다 처분하고 다 나눠주고 주님 따랐잖아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죠 손양화 목사님은 두 아들 순교하고 나서 장례식에서 아홉 가지 감사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두 아들 죽어서 감사했는데 두 아들은 마이너스지 내 아들이 둘 죽었으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뭐예요? 영적으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얻게 될 거니까 영적으로 얻게 되는 아들은 얼마나 많을까 하늘의 별처럼 많으니까 몇백배 몇천배로 많아지게 될 거니까 감사되어 있죠 감사되어 있죠 전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수많은 영혼의 내 영적인 자녀들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느님께 감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원소 같은 안재선이를 양자 삼고 해가지고 결국에 한 게 뭡니까? 예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를 그걸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변화되게 되면 그 증인의 삶 전도해서 문을 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들은 그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가 그 결핵을 알았는데 척추결핵 이런 거는 굉장히 난치병이랍니다 옛날에 지금도 결핵이라는 게 난치병이잖아요 척추결핵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도 은혜를 입게 됐잖아 그리고 항상 뭐냐면 자기 그 글 중에 작가인데도 보면은요 항상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요 그 글 중에 보면 일본 사람이라도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 그래서 자기 그 새살아때죠 새살아때 저 한 번 일본을 못 가봤어요 일본 가싶으면 저 한 번 데리고 갔어요 그 대문 있죠 대문 아파트가 아니고 대문 거기 대문에다가 교회 주보를 갖다가 붙여놨대잖아 자기 집도 아니에요 새사는 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아마 믿는 사람이라도 폐쇄적일 거예요 믿는 사람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 근데 새사는 주제에 새사는 주제에 교회 주보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예수 창고 불신이 지옥 끌고 다닙니다 요새 여기 있어요 단연동도 그분이 있어요 그분은 참 오래 사시더라고 계속 하더라고 소리는 들려 목욕실에서도 들려 마이크로 막 하고 다니니까 저래가지고 또 전도문을 막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런 분도 있으니까 그런 줄 알지 근데 그렇게는 안 하니까 민폐가 되니까 그냥 동네 사람 오다 가다 지다 가다 보라고 정식으로 주보를 붙여놨대잖아 그러니까는 그 생각이 뭔가 하면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뭐 소리를 지르든 소리를 안 지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런 삶을 하루 이틀이 아는 거야 전 생일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고 아야갖고 저기 그 당첨돼가지고 빙점이 당선돼가지고 가게 문 닫고 이제 작가로 전업작가로 나가게 될 때도 그랬대잖아 하나님 우리 큰 가게가 생겼는데 저 가게 망하고 우리 집 가게 잘되게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더래 저기는 큰 가게가 생겼더래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고 하나님 우리 집 문 닫아야 되겠는데 그냥 문 닫으면 예수쟁이가 또 망했다 소리 들을 테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문 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잖아 코를 거는 그 빙점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자기는 글쓰기 바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구멍가게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구멍가게 안 돼서 문 닫는지 몰랐잖아요 너무 잘 돼가지고 문 닫는지 몰랐잖아요 사실은 구멍가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해도 돈불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뭐냐면 변화되는 삶 이렇게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더라도 그렇게 드러냅니다 우리 집 가게가 안 돼서 문을 닫더라도 망해버렸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문을 닫게 해주세요 어쨌든 간에 증거가 돼가지고 동네에 예수님의 좋은 소문이 좀 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죠 갔다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것이 변화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공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변화됐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파울이 성경도 잘 가르쳤고 능력도 행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위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때로는 병도 고쳤고 온갖 일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것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래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오 딱 그 가지 증인된다 했잖아요 가게 문을 닫아도 그렇고 갔다가 주부 하나를 갔다가 종이비행기 해가지고 날리는 사람 뭡니까 또 주부 하나라도 귀한데 예배 시간 보면 갖다가 버리고 막 가거든요 뭐 틀렸어 종자가 다른 것 같아 종자가 다른 것 같아 뭐 자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이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소식인데 어쨌든 간에 교회와 예수님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 그 발자취를 남기는데 한번 쓰임 받겠다 그렇게 되는 거지 두 아들이 죽어도 내 아들이 죽어서 어떻게까지 원수로 콱 죽여야 되겠는데 이리 생각했으면 아마 두 아들 잃는 것으로 끝났겠죠 근데 그걸 덮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양자도 삼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 그거를 알리는 사건으로 쓰니까 전도사건이 되고 커지잖아요 그게 훨씬 더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그게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에게도 다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교회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예수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소리를 내고 갖다가 전달하고 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숨어지느냐고 큰 죄인이면 큰 죄인일수록 더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증거함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아요 우리 모두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바울이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순교에 피를 뿌리는 데까지 사도로 살았고 전도자로 살았고 성교사로 살았고 증인으로 산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고 로마를 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 그리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증인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예요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증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 움직이는 생명 이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잘 드러내놓고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회심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사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순교할 때까지 이 증인되는 삶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 큰 그릇에 다 채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이 작품은